안녕하세요 짜임뉴딩 짜임펜입니다. 저번 시간에는 코바늘뜨기를 이용해서 두각새우뜨기로 터그놀이 할 수 있는 댕댕이 장난감 알려드렸었는데요. 오늘은 그거보다 더 간단하고 쉽게 대바늘뜨기를 이용해서 뚝딱 만들 수 있는 장난감 알려드릴게요. 제가 사용한 실은 패브릭 얀이라고 해서 같은 실인데 먼지가 안나야지 아이들이 이렇게 물고 빠니까요. 패브릭 얀이라고 해서 티셔츠 얀이라고도 하거든요. 이 실 3마에서 4마 정도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바늘은 그 실 굵기에 맞는 5에서 7mm 정도 사용했거든요. 패브릭 얀은 그렇게 얇게 나오진 않아서요. 5mm에서 7mm 정도 편하게 떼기 편한 거 준비하시면 되고요. 가위, 돗바늘 이렇게 있으면 돼요. 시작해 볼게요. 실을 3코 정도만 잡을 거기 때문에요. 실을 한 20cm, 30cm 정도 빼놓고요. 손목을 이렇게 코를 잡을게요. 이 영상은 아주 기초, 왕초보 분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스킵팩 하면서 보세요. 이렇게 실을 잡고 오른손으로 엄지 쪽에 있는 거 실을 들어 올리고 검지 쪽에 앞으로 나와 있는 실을 이렇게 걸어오면서 엄지 사이로 구멍 사이로 통과시키면서 내 몸 안쪽으로 실선을 잡아 땡기는 거고요. 이때 힘을 이렇게 땡기면 저절로 엄지하고 검지가 이렇게 딸려오면서 줄게 되거든요. 이때 두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놓치면서 실자락을 놓치면서 옆으로 이렇게 땡기면 첫 코가 걸려요. 이게 첫 번째 콘데 제가 지금 새끼손가락하고 약지손가락은 이 실선을 그대로 잡고 있어요. 이렇게 땡기고 엄지와 검지는 이 사이 실을 그대로 손을 벌려서 땡겨주는 거예요. 너무 꽉 조이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. 이 정도 실이 왔다 갔다. 오른손에 있는 코는 빠지지 않게 검지로 이렇게 살며시 눌러주시고 다시 두 번째 코 엄지 걸고 검지 앞쪽에 나와 있는 실을 걸면서 엄지 사이로 통과시켜서 네모 안쪽으로 이때부터는 엄지만 실 놓치고 검지는 지지되 그대로 실을 걸고 있어요. 이렇게 다시 안쪽에 넣어서 땡겨주고 세 번째 코 엄지 걸고 검지 가져오면서 엄지 사이 쪽으로 엄지 살짝 구부려주면서 실선 놓치고 다시 얘 안으로 넣어서 엄지를 땡겨주면 돼요. 이렇게 코 잡는 거고요. 코 잡으셨으면 이 장난감은 겉뜨기만 뜨는 거예요. 아이코드 뜨는 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세 코를 원형뜨기로 이렇게 떠지게 되거든요. 실의 굵기에 따라서 세 코, 네 코, 이렇게 다섯 코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. 근데 많은 코를 잡을수록 이렇게 원형으로 떠야 되기 때문에 여기 사이가 벌어지거든요. 한 세 코에서 다섯 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저는 세 코만 잡아볼게요. 세 코를 잡은 다음에 우리 보통 편물을 이렇게 뒤집어서 겉뜨기를 뜨기 시작하는데 우리 지금 원통뜨기 하기로 했잖아요. 뒤집지 마시고 여기를 여기 있는 코 세 코를 바늘 끝으로 미시는 거예요. 끝으로 쭉 앞머리까지 이렇게 밀어오시고 그 다음에 다른 쪽 바늘로 겉뜨기 세 코를 뜰게요. 실이 1, 2, 3이라고 해서 세 번째 걸려 있어요. 겉뜨기 앞에서 바늘을 이렇게 찌르고 실선을 뒤에서 아래로 이렇게 감으면서 검지로 내리면서 다리를 이렇게 벌려주면서 이 감은 실을 이 구멍 사이로 빼우는 거예요. 다시 감고 밀면서 다리를 벌려주면서 이 구멍 사이로 이렇게 빼우면서 옮기는 거죠. 한 코 떴어요. 두 번째 코 감고 이 아래로 내리면서 다리를 벌려줘야 여기 걸려와서 빼우기가 쉬워요. 두 코 세 코 이렇게 밑에 남아있는 실 잡아 땡기면 아래로 쑥 이렇게 빠져요. 다시 판물 뒤집지 말고 바늘 끝으로 밀어요. 밀어서 이 반대쪽 다시 실선이 이쪽에 있지요. 근데 우린 이거부터 뜨는 거예요. 1번부터 앞에 거 실선 안 달려있는 쪽부터 뜨는 거예요. 앞에 있는 코부터 다시 겉뜨기 찌르고 감고 빼우고 찌러서 감고 빼우고 감고 빼우고 이렇게 아래로 땡기면서 또 끝으로 밀어요. 감고 겉뜨기 겉뜨기 이런 식으로 계속 판물을 뒤집지 않고 겉면만 보면서요. 바늘 끝으로 밀어가면서 겉뜨기를 계속 뜨시는 거예요. 그렇게 뜨시면 이렇게 잡아 땡기면 체인이 하나, 둘, 셋 이렇게 보이시죠? 하나, 둘, 셋 삼각으로 세 코가 원형뜨기가 돼서 되는 거예요. 모양이 네 코를 잡았다고 하면 이게 네 코가 모양이 되겠죠. 실이 굵을수록 콧수가 적어도 통통하게 끈이 나오거든요. 이렇게 길쭉하게 뜨시는 건데 제가 지금 이쪽 조금 이렇게 실이 굵을수록 더 세 코밖에 안 잡았는데도 크기가 굵기가 다르죠. 네, 이렇게 해서 한쪽을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뼈다귀 모양처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. 조금 더 떠보고 저기 어떻게 모양을 만드는지 해볼게요. 막대 바늘 이렇게 짧은 막대 바늘이 있으시면 편해요. 여기 이 줄은 여기까지 밀어야 되는데 막대 바늘은 짧으니까요. 막대 바늘이 없으신 분들은 보통 줄 바늘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기도 쉽고요.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돼요. 이렇게 제가 좀 빨리 이제 겉뜨기를 쭉 떠서 이렇게 길쭉하게 약 한 10에서 12cm 가량 11cm 정도 됐네요. 11cm 정도 떴는데 그 다음에 한쪽 원형을 만들 거거든요. 2cm는 이렇게 구부렸을 때 원형 모양이 적당 크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꼭 11cm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요. 이렇게 하는 상태에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바늘을 밀기 전에 이쪽에 있었을 때 이쪽에 있었을 때 이 반대쪽 꼬랑지 쪽 부분을 이렇게 원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거의 끝부분에 한 줄, 두 줄 정도를 이렇게 바늘에 찔러요. 한 가닥 이렇게 한 두 줄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붙으면 모양이 동그랗게 지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이요. 여기서 세 번째 코를 세 번째 코를 이렇게 뒤집어 씌워요. 이렇게 이거 실을 잡아 땡겨볼게요. 이 실선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제가 지금 찔른 거가 세 번째 코라고 생각하고 얘는 이렇게 뜨면 땡겨질 테니까요. 이렇게 그러면 벌써 도넛 모양이 생겼죠. 이 상태에서 뒤집어 씌워서 세 번째 코처럼 만들어놓고 이거를 편물을 바늘 끝으로 밀어서 또 똑같이 뜨시는 거예요. 하나 둘 세 번째 코 세 번째 코가 이거였는데 이걸 뒤집어 씌웠죠. 여기 실 그냥 걸은 거 두 줄 처럼 됐지만 이걸 한 코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뜨는 거예요. 모양이 그러면 따로 연결 안 해도 쉽게 원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바늘 끝으로 밀고 세 코 뜨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? 되게 쉽죠? 저는 이거 정말 10분이면 하나 만들거든요. 이렇게 해서 쭉 또 반대쪽 길게 떠서 제가 지금 이쪽 하나 떠놨는데요. 이렇게 걸었죠. 여기 걸은 라인 보이시죠? 하고 이쪽 길이 해서 얘가 이렇게 꼬부러진다.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정도 뼈다귀 모양의 팔자가 되는 거예요. 이 길이가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 반대쪽 크기도 비슷하게 하시든 작게 하시든 장난감이니까요. 상관없잖아요. 제 거 길이는 이 대가 한 16cm 정도 되네요. 16cm 그럼 이렇게 반대쪽도 접어봤을 때 이 원구 크기가 비슷한 비율로 맞는다 치면 이 정도 꿰매면 되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 까지만 뜨시고 실선을 저는 한 여유있게 한 30cm 정도 남겨서 커팅했어요. 커팅하고 돗바늘로 이렇게 패브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펼치면 천처럼 이렇게 펴지거든요. 한쪽 끝을 돗바늘에 이렇게 끼우셔서 이렇게요. 이렇게 라고 생각했을 때 아 이 지점에 저는 이렇게 통과시켰어. 이게 사이가 페브릭이 실이 굵다 보니까 구멍이 이렇게 다 나있거든요. 적당한 위치에 통과시킬게요.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그 근처 다음 땀 다음 땀 이렇게 걸 제가 여기서 나왔죠? 다음 땀쯤에 원래대로 나오셔가지고요. 이렇게 했을 때 실을 통과시켰어요. 이거를 이쪽에서 통과시켜도 되고 이쪽에서 통과시켜도 상관없어요. 이쪽에서 해볼까요? 세 코를 한꺼번에 통과시키고 걸어야 되기 때문에 반대쪽에 이렇게 꽉꽉 땡기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면 되겠다 싶은 거죠. 그 다음 단 걸릴만한 부분에 걸어서요. 여러 번 왔다 갔다 실 정리하듯이 하면서 안 풀리게 꿰매야 되니까요. 그냥 어디다 꼭 넣어야 돼요. 이런 건 없지만 이렇게 하면 모양 나왔죠? 여기 있는 실하고 여기는 실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한다라는 게 어차피 풀리지 않게끔 매듭을 질수록 이 실은 굵기 때문에 더 표가 나거든요. 그러니까 꿰맨다 생각하시면서 아무데나 이렇게 막 집어넣어서 조여주는 거예요. 여러 번 하고 마지막 컷팅 실이 좀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땡기면서 컷팅을 하면 안으로 쏙 들어가거든요. 그럼 표가 안 나요. 이렇게 하고 마지막도 같은 방법으로 돗바늘을 끼셔서 왔다 갔다 왔다 사이에 한 네다섯 번 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